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22년 4월 학평 기하 2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두 점 F 10,0과 그리고 마인 10,0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과 꼭지점이 원점이고요, 점 F를 초점으로 하는 포물선이 있다고 나와있네요. 아, 타원과 포물선이 지금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대 타원과 포물선이 만나는 점 중 제 1섬의 위의 점을 P라고 그러고요. P에서 우리 직선 X는 마시, 아, 이 포물선의 지금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죠? 거기를 Q라고 하자. 그래서 나와있는 것은 이 FP의 길이가 얼마다? 8이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FPQ, FPQ, FPQ니까 여기죠?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다? 24일 때. 뭘 구하라? 이 타원에 뭘 구하라? 장축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됐죠?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나와있는 게 뭡니까? 어, 여기가 나와있는 게 뭡니까? 어, 포물선 위에 일단은 초점까지 거리가 나왔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거는 우리 목적은 또 장축의 길이니까 이 점을 당연히 이 점과 연결하는 행동은 당연히 해볼 거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장축의 길이를 구한다라는 것은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되니까 어, P, F다시만 구하면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겠네요. 어, 그러면 우리가 또 뭘 쓸 겁니까? 어, 여기 길이 8이 왜 나왔냐? 이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해서 나오겠죠. 즉, 여기 중선까지 내린 이 길이도 얼마다? 그렇죠. 8이다라고 알 수가 있네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 나왔죠. 얼마? 24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어떻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이 삼각형이라는 것은 누굴 밑변으로 하고 이 길이를 밑변으로 하고요. 높이는 뭐가 되는? 이 점에서 우리가 여기서 수선의 발, 뭐 이렇게 수선의 발, 또는 여기까지, 또는 여기가 수선의 발 이 길이가 높이가 되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다? 24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즉, 2분의 1의 8 곱하기 이게 높이에요. 그러면 2분의 1의 8 곱하기 높이가 얼마? 24가 되려면, 그렇죠. 이 길이가 얼마다? 6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보이세요? 이 찌그러진 삼각형의 우리가 밑변 높이를 맞아요, 이 두 평행한 한 점에서 수선의 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여기를 구했겠어요? 그렇죠. 어차피 저 이거 구하면 끝나니까. 그럼 여기가 8, 여기가 6. 끝났죠? 여기 길이가 얼마다? 10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다. 타원의 장추의 길이는 우리가 타원의 정의에서 2개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입니까? 2개를 더 얼마? 18. 됐죠? 이렇게 해서 만족하는 장추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